이거 패들시프트도 있어요 제 손에 지금 11명의 가장들이 지금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요즘 바퀴가 달린 건 다치고 있네요 무엇보다 이 차는 웬만한 람보르기니나 슈퍼카보다 시선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쳐다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알렉스 형 레인지로보가 거의 레이스 중 느낌나도록 차 크기가 엄청나죠 그 부분을 이만큼 빼놓은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넣었는데 못 들어가요 길이가 8미터여가지고 이건 민폐야 민폐 아유 근데...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한냄별가 나오면 안되는데 사장님이 쳐다보시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하하 하자 민폐야 여긴 거야? 네? 힘들 수밖에 없어 보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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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렁크에서 물건 하나 꺼내고 갔다가 다시 차에 타려면 한 2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하하 그러니까 너무 길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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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지금 이제 차 50% 40% 정도 닦았는데 제 차 다 닦았는데요? 아 진짜요? 잠시만요 아니 거의 세차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저도 다 닦았어요 제가 세차를 하려고 지원군을 좀 불렀거든요 알렉스 형이랑 우주랑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저희 패밀리들 몇 명 불렀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멀뚱멀뚱 옆에서 보고만 계시네요 근데 근데 확실히 근데 확실히 다른게 어 우주씨랑 나랑 둘이 서로 왔냐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차 안 닦아요 그랬더니 내 차도 닦아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? 라는데 저걸 안 도와주는게 이번 컨텐츠에요 아아 도와주면 안되는거에요? 아니 아니요 형 아니에요 내려 놓으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려 놓으세요 혼자 닦는 컨텐츠 혼자 닦는 컨텐츠 근데 사장님 좀 안 서두르시면 반대쪽에 거품이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아 아 벌써 마르고 있나요? 예 예 예 예 예 예 저거 웬만하면 저거 말라버리면 물로도 안 씻기는거 아시죠? 예 아 예 예 지금 약간 서두르셔야겠는데 주의시고 오른손 제가 사실은 오딸이 아니라 왼딸입니다 예 또 안되는 원 come wear itar 차를 뒤집어야됩니다 아니 뭐 고기야? 불판이 왜 고기도 아니고 왜 자 여기서 어떻게 뒤집는지 한번 봅시다 얘 이거 어떻게 뒤집니까? 이만큼 남았다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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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게 한번 들어와 땀나는 거 봐 일단 실례할 때 좀 도와줘요 아니 왜 묻었어 오늘 컨텐츠는 수많은 저희 도검구 팬들이 보는 와중에 도검구 혼자 세차는 아 빨리해 빨리해 마르고 있잖아 야 물때 얼룩진다고 빨리해 예 알겠습니다 형 야 어금니 안풀어 지금? 뭐죠 왜 세차가 끝났는데 세차를 또 하는 기분은 도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막 외부 보니까 여기를 올라가더라구요 이 용도가 맞을거에요 여러분 아니 고무판이 있긴 있는데 어? 야 방금 뭐 불어진 소리 같다 아 와이퍼요 와이퍼 와이퍼가 불어졌다고? 아니 와이퍼 이거 걸리는 소리야 빨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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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로 근데 죄송한데요 아 진짜 형이라서 다행인거 같아요 아 아 동생이었으면은 야 맘에 있었는데 아 물로 헹군 다음에 이제 드라잉타워를 해야 되는데 드라잉타워를 이거는 진짜 저 혼자 못할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심상 좀 미안해서 드라잉만 같이 좋지 여러분들, 형 드라잉 좀 해주세요. 아직 가만있어봐. 힘들어서 이제 도대체 못하네. 지금 팔이 애초기 돌린 거. 도봉고줌이 채널 보는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. 예, 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랩 엔진오일이랑 카웃이는 트렁크에 탑 카웃이는 다 있어요. 이게 다 개인 거예요. 개인 트렁크에서 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말라있는, 세차했는데 말라가지고 물때 지는 거 있잖아요. 이제 이거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이게 마르면 이 워터 스팟이 안 지워져요. 이런 걸 이제 뿌리고. 근데 이게 진짜 냄새가 되게 좋아요. 약간 이게 뭐 색깔도 오렌지 컬러긴 한데 약간 과일향, 달짝지근한 과일향. 그렇다고 두림말 쓰진 말아요. 네, 배고프다고 먹진 마세요. 어려운 차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쇼카 같은 거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사람들이 짐은 생기거나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닦으면 스크래치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. 여기 그 워너레스 카웃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막 진흙탕 갔다 와갖고 이것만 뿌리고 세차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상태에서 뭐 조금 어디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든지 지문묻은 부분이 있다든지 물때 있는 부분, 고런 데 이제 닦으실 때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. 좋은 거는 여기에 냉장고가 있거든요. 냉장고 상당히 좋아. 어, 엄청 차가워. 콜라 있나요? 콜라 마실래? 지금 우주 씨밖에 어떻게 할 일이 안 돼요? 저 짜증날 때 나오는 부분 감사합니다 형. 아이고 어리야. 야 어떻게 게스트한테 편안한 블러워를 시키고 너 지금 대우주 씨한테 지금 걸레질 시킨 거야? 아 참고로 여러분들 가수, 제 싸이월드 BGM을 책임지던 우주, 알렉스형, 셋 아니 소개만 하지 말고 걸레질을 왜 시켜요? 걸레질을 뭐 저랑 지인이면은 진짜 내가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너 부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실내에 뭐 이런 거 바닥 같은 데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마감재 같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총 빠지게 된 게 다 빠집니다. 아 진짜?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오가려고 아 갑니다 형 충분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재산 순으로 타자. 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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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e 여러분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있어요 상품 에 다음에 이제 할머니 가족들에게 줄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다들 한 다시 다들 구매를 하시기 거대에 되게 악질 악질 투어 회사 있잖아 아 아 아 아 이게 좋은 차 한번 태워주고 음식진들이랑 밥 먹이고 그리고 강매시키고 여기 못 나갈 것 같은데 살 수 있죠? 살 수 있죠 이거 제가 운전 실수하면 다그그 넣고 가는거잖아 저도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태워 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11인승인데 11명 지금 꽉 찼어요 꽉 찼어 이거 패드시프트도 있어요 패드시프트 아 맞다 자 이제 12명으로 갇 Rebeer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dirt prophets 돌볼거래 제가 11명의 가장들이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오우 도착했습니다 네 과장 형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ε 요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또 할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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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여기가 오가 안녕하세요 토트 부탁드려요 식사 맛있었나요? 네 맛있었어요 식사 괜찮았나요? 또 올 건가요? 다음 소스 어디에요? 이제 커피 먹으러 갈 겁니다 송로 관광 어쩔습니까? 도봉 관광 만족한가요? 이설 한복냉면집에서 밥먹고 카페로 넘어가야죠 오라이 알렉스 형이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데도 연예인 협찬이에요 제가 연예인 협찬이에요 연예인 협찬이 아니라